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내달 31일까지 도내 과수 화산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예찰 지역은 먼저 안동과 영주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사과나무에 숨어있는 과수 화산병 세균의 괴양 조사에 나섭니다. 먼저 감염이 의심되는 나뭇가지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원에 설치된 과수 화산병 생물안전연구실에서 실시간 유전자 진단 기술을 통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 후 양성 결과가 나오면 사전에 제거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한편 과수 화산병은 사과나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국가검역금지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과수 화상병 발생 현황은 전국적으로 619농과 289.4헥타르가 발생했고 이중 경북지역은 2개시군 12농과 7.13헥타르가 매몰되었습니다. 특히 안동과 영주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된 바 있으며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과수 화상병의 시작점이 되는 겨울철 괴양 조사부터 철저히 실시해 더 이상 도내에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과수 화상병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